지금 시작합니다. 2년 동안 보아온 인연들로부터 한 20명으로부터 저에 대한 인터뷰를 받고 있거든요. 이명택을 어떻게 보는가. 그런데 되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.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꼼꼼하고 한결같고 창의적이고 겸손하다. 주로 이렇게 많이 써주셨는데 그걸 조금 세세하게 표현해보자면 제가 좀 한결같긴 한 것 같아요. 제가 라이크 익산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창립해서 현재 한 2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만 원 정도씩 후원을 하고 제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있거든요. 강연회,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다양한 의제들을 고민하고 소통하고 표정하고 있고 또 실제 청년이나 시민들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힘든 곳,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곳, 그런 곳에 제가 지역구 가리지 않고 익산의 정치인 중에 가장 먼저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. 사진으로든 아니면 출마 예정자님 말씀으로든 그게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나 사람인지라 단점, 부족한 점도 있으시겠죠? 아마 단점이라면 어렵고 힘든 일에 너무 발벗고 나서다 보니까 때로는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하는 오히려 그게 역으로 저에게 좀 정치하려면 조금 융통성도 있고 너무 좀 시민의 목소리에만 기귤이기보다는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 좀 조화롭게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익산의 나름대로 최고 이슈메이커인 것 같아요. 어떤 좀 잘못됐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그냥 직진입니다. 상당히 정의롭고 원칙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이나 또 어떤 이해 당사자들은 조금 정치의 영역은 좀 폭넓게 양자의 입장을 이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제가 상당히 창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도전적이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제가 익산의 다문화 여성, 노동자, 익산에 와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과 포럼도 하고 하면서 익산이 좀 더 다문화가 정말 뭔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꼽히는 그런 좀 다양성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내고 제가 또 인권조례도 개정을 했고 기존의 벽을 좀 깨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게 좋기도 하지만 너무 앞서간다. 그래서 좀 시장을 출마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 발 앞서가기보다는 반발 정도만 앞서가는 좀 그런 정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돌아보면서 좀 그런 여유와 조금은 융통성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